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강시루떡 한거에서 보내주신 떡과 함께 먹을 우유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초코 초코 RIA 초코 초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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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팽이버섯 계란 계란 너무 맛있어요 계란 치킨을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계란 오징어 닭다리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아삭아삭 오징어 아삭아삭 고추냉이 형은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전혀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톡톡톡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! 잘먹었습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